지금 현재 우리나라 구름 영상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구름대들이 많이 끼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와 같은 남쪽에서부터 남서풍류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서 다소 따뜻한 공개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공개 일부들이 기존에 있던 찬공기들을 타고 오르면서 발생한 층이 두께가 얇은 구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층이 낮고 굉장히 낮은 형태에서 형성이 되었던 구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륙을 중심으로 형성이 된 산맥들을 미처 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맑은 날씨가 일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좀 재미있게 나타났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거의 15도 이상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이 원인은 서쪽에서 들어온 구름을 포함한 서풍류들이 들어오면서 산맥을 넘지 못하는 구름들은 남고 공기만 넘게 되면서 이른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팬 현상과 같은 공기가 더욱 건조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한 뜨거워진 공기들이 주로 쌓이는 곳을 중심으로 오늘 낮 최고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남쪽에 있는 위성영상의 모습인데요. 지금 중국 남부에서부터 이와 같이 남풍류가 강해지면서 다시 한번 구름대들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점차 우리나라 쪽 남쪽으로 이동을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수치모델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름보의 영상을 보시면요. 내일 새벽역이 되면 이와 같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구름대 일부가 제주도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아침 사이가 되겠죠. 제주도에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륙은 어떻게 될지 제가 좀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예상되는 바람입니다. 대기 하층부의 바람인데 오늘은 바람이 이와 같이 남서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불어들어오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내일 예상되는 바람은 이와 같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공기의 형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좀 기온이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겠지만 굉장히 대기가 건조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기 하부가 굉장히 건조해진다. 저 남쪽에서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 강수를 동반한 비구름대가 이와 같은 건조한 공기가 하부로 깔리게 되면 강수를 지표면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형태가 나타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름대들이 많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는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특히나 내일은 이와 같이 북쪽에서 우리나라 내륙에 자리잡은 이러한 고기압성 영향의 지원을 받아서 내일은 일종 내륙을 중심으로는 좀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고기압이 조금 더 강하게 확장을 할 경우 남쪽에서 올라오는 비구름대가 제주도까지 영향을 못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적은 양이 나가 있지만 사실 구름만 많이 끼거나 흐린 상태에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질 수 있는 게 내일 제주도의 기상 변동성이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얼마나 올라갈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인데요. 내일은 이러한 바람에 의한 기온의 변화가 크게 없기 때문에 위도상으로 남쪽이 가장 높고 그리고 중부지방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온이 내일 10도 이상 오르고 지역에 따라서 남부지방은 15도 이상 오르면서 내일도 오늘과 같이 기온이 굉장히 크게 올라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되니깐요. 외출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예보 우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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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